6월 평가원 뭐 특별하지 않았죠?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. 그냥 무난하다. 그래서 1등은 컷은 알마야? 45쯤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2컷이 한 42쯤 보고 있고 2컷과 3컷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요게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요 친구들이 공부 좀 안하는 것 같아요. 34점이 3컷쯤 됩니다. 뭐 근데 6월 평가원은 등급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. 중요한 건 똑같은 외관상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거든. 만약에 겨우 1등급 맞았는데 사실은 몇 개 찍었어. 그럼 의미 없는 거잖아. 수능에서는 결과 중심이지만 6월 평가원은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니까 자기가 찍은 건 다 틀었다고 인정하고 컷을 보는 게 좋아요. 냉정하게. 알겠죠? 자 그 다음 단원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1단원 2, 3, 4에서 쭉 나왔는데 뭐 다행히 늘 고르게 나와.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파트가 있었죠. 이번 시험 문제는 아마 2페이지까지는 쫙쫙쫙 풀었을 것 같고요. 몇몇 친구가 이제 13번에서 아 요게 이제 PH랑 POH인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로그를 끌어와가지고 혼자 수확하고 있어요. 그러면 시간을 거기서 쓸데없이 버려버리기 때문에 뒤에서 데미지가 좀 오게 돼 있어요. 그것만 아니었다면 3페이지까지도 무난하게 갔을 것 같아요. 그치? 근데 이제 4페이지으로 왔는데 어? 18번은 양적 계산도 아니고 중화도 아닌 것이 28번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을까 학생이 매우 높죠. 음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친구들은 뭐에 약한 거야? 아 단위 질량 당 분자수 또는 단위 질량당 원자수 이런 표현에 약한 거지. 그죠? 늘 말하는 거지만 A당 B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였어? A당 B는 A분의 B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 질량당 분자수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질량분의 분자수니까 W분의 N값이다. 이걸 준 거고 단위 질량당 원자수 줬다는 것은 W분의 N다시를 줬다는 거죠. 선생님 보통 수업시간에 원자는 N다시를 표시하니까. 그치? 어디서 이런 문제는 선생님 해석한 게 다 봤니? 자 요게 나왔으니까 다미질하는 원자수 줬는데 구성원자가 몇 원자 분자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이거를 이걸로 바꿀 수가 있겠고 분자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? W분의 N이란 말이야. N분의 W가 분자량이라고 쓰이면 예년에 100번 이상 떠드는데요. 따라서 아 이거는 뭐구나 분자량분의 1이구나. 그래서 빨리 이걸 이용해서 분자량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됐겠죠. 그죠? 자 그 다음 이제 킬러로 들어가면 19번에서 양적계산이 나왔고 하지만 난이도는 그냥 중급이었어요. 물론 맞힌 친구는 잘했어. 칭찬해 주는 거고요. 못 푼 친구들은 왜 못 풀었을까? 내가 쫄았나? 겁을 먹었나? 그럴 수 있단 말이야. 20번 중화반응도 난이도가 그냥 중급이야 이거는. 야 이건 뭐야? 이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. 그냥 배운 대로 푸면 돼요. 근데 무작정 양적계산이니까 세주 취해야지라고 들어가시는 순간 이제 힘든 과정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화반응 같으면 반드시 뭘 썼어야 돼요. 부피 곱하기 농도는 부피 곱하기 몰 농도는 몰수다라는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전치이온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체를 강조했던 거를 이용하면 바로바로 강렬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. 사실은.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던 거야. 여기서 어떤 친구는 똑같은 44점이야. 똑같은 45점인데 잘 보내가 있고 못 보내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 내가 3페이지까지는 다 맞았어. 쫙 풀었단 말이야. 근데 18번 19번 20번이 있었어. 근데 요까지는 전부 다 맞았는데 이렇게 자 여기서 야 이거 못 풀었네. 틀렸어요. 못 풀었네. 틀렸어요. 못 풀었네. 틀렸어요. 그래서 몇 점 나왔냐면 42점이 나온 거야. 좀 땡큐죠. 이 18점 18번이 2점짜리였거든. 그래서 요거 싹 틀리면 42점인 거야. 이 친구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? 내 생각에는. 이 친구는 잘 보내야 시험을. 알겠죠?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왜? 아는 건 다 풀었다는 거고 이걸 틀렸다는 건 몰랐기 때문인 거야. 아직 양적 개선과 중화를 할 문제풀이 능력이 아직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. 근데 이건 뒤에 가면 풀 수 있는 거거든. 훈련할 거니까. 아는 걸 다 맞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수능은 그 싸움인 거야. 모르는 걸 찍어서 맞으면 그걸 기대하면 안 돼. 그런데 똑같은 42점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.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20번은 19번이 있는데 맞았어요. 그쵸? 여기서 18번 맞았어요. 20번은 중화라서 잘 몰라서 시간 부족해서 틀렸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 틀렸고 이런 거 여기서 틀리고 이 페이지에서 엄한 것도 하나 틀린 거야. 그리고 똑같이 42점이 나온 거야. 이 친구는 좀 아쉽다는 거죠. 정말 이거를 몰라서 틀렸을까? 이걸 몰라서 틀렸을까?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? 그쵸? 이 친구는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아 이게 뭐 실수든 아니면 어 이거를 진짜로 못 풀었든 근데 이거는 이거를 아 이거 하나 풀고 해결하고 넘어가면 이 단원 문제를 내가 아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. 이 냉정하게 겸손하게 내가 이쪽을 만약에 못 풀었으면 이쪽에 해당하는 단원 문제를 최소한 이번 이제 바로 유럽연구원 끝나자마자 한 10문제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줘야 돼요. 그 넘어가야 안심이 되는 거야. 아 이제 풀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. 다음에 꼭 풀어야지.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하나 그냥 아 설명 듣고 이해했으니까 아유 다음엔 풀자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아시겠나요? 그래서 본인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야 학습 계획이 쓰는 거니까.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6월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잘하는 친구는 알아서 잘하니까 후장 안해요 나는. 그죠?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아까 보신 그 되게 많은 점수대가 있잖아요. 40만 뭐 이전부터 35점까지가 되게 많아. 근데 그 친구들은 좀만 하면 다시 쫙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근데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하겠죠.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킬러 문항 양적 계산과 중화에 목을 매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근데 양적 계산과 중화 때문에 36점 나오는 거 아니거든. 그잖아요. 양적 계산과 중화 때문에 38점 나오는 거 아니거든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비킬러 단원에서 꾸준한 문제풀이를 해줘야 돼요. 근데 비킬러 단원은 킬러를 제외하는 게 다 비킬러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조금 냉정하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 농도 파트는 끊임없는 문제풀을 해야 돼요.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푼 친구가 감각이 좋을 수밖에 없잖니. 다 개념은 알잖아. 그렇죠? 하지만 꾸준히 문제 푸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ph와 ph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. 따라서 이쪽도 꾸준히 문제를 좀 풀어주는 게 좋고. 그 다음에 동의원소 문제가 있어요. 이쪽도 꾸준하게 너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꾸준하게 문제를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. 그 다음에 굳이 더 얘기하면 열량계에서 이번엔 안 나왔지만 열량계에서 열량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파트를 너무 나는 안 알아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안 돼. 알겠죠? 자 계속 꾸준히 문제 풀어갈 거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킬러단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게 많은 친구들이 화학에서는 야 킬러단원 몇 개밖에 없어요. 두 개밖에 없죠. 하나는 양적 계산 그 다음 또 하나는 중화 많은 문제가 있어요. 요건데 어 자 많은 친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야. 그런데 선생님이 학습법이 뭐냐면 여기는 꾸준한 문제 풀어라 내가 써놨죠. 꾸준히 문제를 풀어라 라는 얘기고 수능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반복적으로 풀어라고 했어요. 반복 정말 반응이 반복하셔야 돼요. 새로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품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몇 번을 반복할까요? 만약에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열 번 이상 풀어라. 열 번 이상. 짠맛 나면 푸는 거야. 지금 풀었던 문제인데요. 푸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봐봐 이번에 나왔던 6월 평가원 문제가 있었어. 6월 평가원 4페이지에 해당하는 20번 문제가 있다고 치자. 알겠죠? 뭐 19번 문제가 있다고 치자. 또 우리는 키추도 있고 선생님이랑 다루었던 킬러 문제들도 있잖아요. 모의고사에서. 이런 두근두근도 있고 그죠? 이런 문제들을 다시 풀 때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틀었다고 쳐도 선생님이 해설을 들었어. 이해가 됐네? 그럼 이해가 됐으면 다시 푸셔야 돼요. 다시 풀어서 이해가 됐으니까 다시 풀으면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? 이때 다시 풀면 만약에 풀다가 또 막혀버렸네? 막혀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설명한 걸 메모해놨으니까 이거 보면 다시 또 푼 거야. 그래서 만약에 5분이 걸렸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친구들은 이거를 다 이해했다고 넘어간단 말이야. 그러면 이거 나중에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문자나 더 껴들면 풀 수 있을까? 아니거든. 어떻게 해야 돼? 이거를 또 다시 풀어야 돼요. 알겠니? 그날 다시 풀면 그건 기억력 테스트하는 거고 그거 말고 계속 주기적으로 다시 풀어줘야 돼. 내일 풀어. 내일 모레 또 풀어. 그러면 계속 풀다 보면 시간이 점점점 짧아져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똑같은 문항이었는데 이제 한 다섯 번째 푸니까 야 이 문제가 1분 30초밖에 안 걸리네.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. 야 이게 진짜 스피드하게 쫙쫙쫙 풀어가니까 아 금방 푸네.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. 알겠어요? 그리고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이 양적 계산과 중화의 핵심 파트는 제한시간이 남아있는 압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문제 풀면서 사고해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없다? 딱 유형이 나오면 딱 보는 순간 문제 정리하시고 그쵸? 내가 문제를 읽을 때 정리하는데 이 문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정리하셔야 돼요. 산에 염계를 두 번 넣는 건지 정리 예쁘게 정리한 다음에 정리하는데 1분까지도 쓸 수 있어. 실제 수능에서는 정리됐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뭐 기계적인 풀이가 들어가줘야 돼요. 왜? 유형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. 그래서 답이 여기 유추된다면 기계적인 풀이로 어디까지 가냐가 되게 중요해요. 알겠어? 근데 많은 친구들이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상태면 문항 정리하고 딱 풀자 그랬더니 안 풀니네?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왜? 야 그동안 너는 안 풀었니? 양적 계산 문제? 아니요. 전 기출 다 풀었는데요. 분명히 그러죠? 기출 다 풀었는데 다 기출을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안 풀었어. 그럼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다 문제가 다 똑같은 컨셉인데도 불구하고 풀이 방치 자체가 접근법 자체가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겠니?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시간을 항상 강조하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야? 선생님처럼 기계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잖아. 그렇지 따라서 다 문제 써가면서 기계적으로 쫙 풀어서 어디까지 가서 멈추냐가 중요해요. 딱 기계로 풀어서 끝까지 가면 되게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? 그럼 가다가 웬간하면 한 번 막혀요. 한 번 막히면 여기서 이걸 왜 줬지? 나한테? 이렇게 들어와요. 고민하는 거거든? 그걸 뚫고 나가서 정답이 되는 거야.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. 그러려면 기계적인 풀이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킬러 문항들을 반드시 달달달달 푸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건 딱 1분 거세할 수 있을 만큼 알겠니? 선생님이랑 풀었던 모의고사 20번 19번 이런 걸 반복적으로 풀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. 이거는 파이널에 넘어가면 모르는 새로운 걸 계속 만나고 싶어 하잖아. 사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은 최상위권 애들이에요. 이미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어.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새로운 거 100문제 푸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문제를 외워버리는 게 더 빨라. 그러면 거기서 다 걸려들어요. 선생님을 믿으셔야 돼요. 알겠죠? 네. 자 유혈평가원 이제 끝났으니까 점수에 대한 미련 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모든 초점을 두고 그 다음 이제 제 학생들은 내신이 있으니까 내신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거며 또 내신 관리 이후에 수능 대비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을 짧게 잘 세워줘야죠. 아직은 수능이 많이 남았습니다. 알겠죠?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